아 동팬 얘들아 고생했어 내일까지 이거 숙제 꼭 해놓고 딴게도 쓰지 말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 내려가 이리와야지 홍아 우디가 오늘 숨바꼭질하고 집에 가자는데 같이 놀래? 숨바꼭질? 좋지 빨리 나가자 아 맞다 홍아 근데 그 소문 알아? 무슨 소문? 우리 학교에 밤만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어? 귀신? 어린아이 귀신인데 우리가 아는 친구로 변해서 애들을 잡아간대 에이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얘들아 빨리 가고 숨바꼭질 하자 알았어 빨리 갈게 좀만 기다려 홍아 홍아 아무튼 진짜 조심해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귀를 막고 무조건 발을 도망쳐야돼 무조건 귀를 막아 알았지?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자 어? 아 아 나도 얼른 가야겠다 나 한다 아 꼭꼭 숨어 머리카락 보릴라 아 여기가 죽겠다 어디 숨쉬? 아 왜 이렇게 못 찾아 내가 너무 어려운 데 숨었나? 아 싫어 싫어 아 여기서 씹어쓰야겠다 아 으응 너 잠든거야? 아 아 아 오래 있었던거 같은데 아 얘들 어딨지? 아 나 가보자 얘들아 얘들아 응 뭐야 다 갔네? 아 자기자끼리 많아 아우 진짜 다들 의리가 없어 의리가 아 집이나 가야지 아 다 챙겨놨나 어 어 어 어디야 어 뭐야 너 안갔어? 나 아직 안갔는데 그러면 같이 떡볶이 먹고 집이나 가자 그래 좋아 아 떡볶이 맛있겠다 근데 우디가 원래 저렇게 말을 잘했었나? 뭐해 안가고 아 아 아 우디야 근데 너 어디에 아파트 산다고 했지? 나 한국 아파트 살잖아 그건 왜? 으악 으악 어디가 아니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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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지하실 창구인데 아 아 아 일단 가야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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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창구 완전 무서운데 으악 으악 저건 우디가 아니라 에레이가 말한 귀신이 맞아 어디 저렇게 말 못하는데 하 근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갔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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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아 왜 그래 나랑 놀자 나랑 놀자니까 으악 으악 엄마 홍아 나랑 놀자 나 너무 외로워 같이 놀아줘 건너 건너 아 예리가 귀를 막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협아 어 어 하나도 안 들려 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가자 가자 아 에 뺍 으응 아 쏘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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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빨리 가자 다행이다 근데 진짜 귀신이 있었다니 빨리 집에 가야돼 오늘도 아무도 없네